안녕하세요. 여행전문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칠레의 국토가 베트남보다 남북으로 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남미 지도를 보면 매우 길게 위아래로 뻗은 칠레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늘기 때문에 더욱 길어 보입니다. 원래 국토의 모습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위아래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길어진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높은 안데스 산맥 때문에 확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미 대륙의 서쪽에 드러누운 듯 가늘고 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리와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년 역사에서 어떤 나라들이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지 들여다보면 한눈에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래 눈으로 봤을 때 신기한 곳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양의 국토를 가진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국가로 칠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로서 국토 면적은 약 75만 7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동서로는 폭이 좁은데 가장 넓은 지역도 350킬로미터 남지시고 평균 177킬로미터인 반면 남북으로 길다랗게 뻗어있는 약 4270킬로미터로 묘한 형태를 지내고 있는데 한국 제주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총 길이가 1000킬로미터 정도 폭 216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길쭉한 형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국가 칠레는 수도갈 산티아고입니다. 북쪽으로는 페루, 동쪽으로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남태평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쭉 뻗어져 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입니다. 에콰도르와 더불어 남미에서 브라질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은 두 나라 중 하나입니다. 칠레는 어찌하여 이처럼 긴 나라가 되었을까요? 칠레의 동쪽에는 안데스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지형적인 측면에서 옆으로 국토를 넓혀가기가 어려웠지만 처음부터 긴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인카제국을 멸망시킨 피사로의 부하 발디비아가 남쪽으로 내려와 삼티아고를 건설하였습니다. 처음 칠레는 지금 국토의 중앙 부분만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남쪽에서는 마포차족이라는 원주민이 아라우코 전쟁으로 격렬히 저항하여 영토가 확장되지 못했었습니다. 1818년 독립국가가 된 칠레는 1883년에 3000년 동안이나 자기 땅을 지키며 저항을 계속해온 마포차족과도 화해하여 남쪽으로 국토가 넓어졌습니다. 1879년에 시작된 페루, 볼리비아와의 태평양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북부의 영토를 획득하였습니다. 마침내 칠레는 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어 매우 기다란 국토를 가진 국가가 되었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